렉서스 코리아가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2025년형 UX-300H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2025년형 UX-300H는 기존 UX-250H를 대체하는 모델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더 높은 출력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탑승객의 안전과 주행 편의를 고려한 안전 사양 및 다양한 편의 사양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UX-300H의 디자인은 도심 주행의 이상적인 엔트리 크로스오버 차량의 압축된 비율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견고하고 화려한 스핀들 그릴과 아이코닉한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렉서스의 아이덴티티 강조했으며 후면은 리어 팬더와 리어 스포일러가 차체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크로스오버 차량의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실내는 크로스 크리에이트 콘셉트를 통해 탑승자와 차량 사이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구조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한 레이아웃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UX-300H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 및 경량화된 트랜스 액슬이 적용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퍼포먼스와 연비를 모두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적화된 고효율에 2.0L 직렬 4기통 엔진과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고출력 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총 출력 199마력을 발휘하며 정부 공인표준 연비 18kmh를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인 ABG가 적용돼 회생제동 시 이질감을 억제하고 부드러운 제동감과 우수한 페달 조작감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차량 제동 자세 제어 기능은 전후방 제동력을 독립적으로 분배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UX-300H F-SPORTS 모델도 함께 출시됩니다. UX-300H F-SPORTS는 F-SPORTS 전용 버티컬 매시, 패턴 스핀들, 그릴과 제트 블랙 도금 등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시각화하는 믹스페리업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실내에는 F-SPORTS 전용 시트 및 3개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고 주행 모드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되는 12.3인치 풀 그래픽 미터를 탑재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또한 코너 주행 시 비틀링 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핸들링에 기여하는 퍼포먼스 댐퍼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승차감을 다르게 조정해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능동적으로 안정적인 승차감 지원하는 가변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적절한 피드백과 신속한 조작감을 제공해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패들 시프트, 가속도에 따라 차량 내부의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변속기 컨트롤을 스포티한 주행에 최적화해 제어할 수 있는 스포츠 S 플러스 모드 등 전용 사양들이 장착됐습니다. 2025년형 UX300H는 2WD와 F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UX300H 2WD 5,240만원, UX300H F 스포츠 5,87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